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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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 알지 거기에서 나온 그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그 솔직히 되게 맛있지 않아 완전 존맛탱 꿀맛 개꿀맛이잖아 솔직히 드럽게 맛있지 않아 진짜 맛있지 않아 근데 거기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서 짠 오리지널 바이츠라고 이게 조그만거 출시했거든 신제품인데 4천원이야 좀 비싸 4천원 8개 들어있는게 4천원이거든 이거 먹어볼게 먹어볼게 오리지널 바이츠 원래 해외에서 판매했는데 한국에서 안판매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판매하거든 8개 들어있고 4천원 먹어볼게 먹어볼게 오리지널 바이츠 8개 들어있고 8개 들어있고 4천원이야 4천원 크기가 그냥 이만해 크기가 이만해 크기가 조그맣고 이게 약간 실망인게 그냥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오리지널 글레이즈드가 이렇게 조그맣게 파는건데 딱히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잘라놓은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마감 처리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티가 안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잘라놓은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마감 처리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잘라놓은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이게 8개 들어있는게 4천원 이렇게 8개 들어있는게 4천원이야 거의 하나당 500원 꼬리야 하나당 500원 꼬리야 맛은 그냥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랑 똑같다고 보면 돼 먹어볼게 먹어볼게 맛은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랑 똑같아 맛있어 맛있어 맛은 맛있어 솔직히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진짜 존맛탱 개꿀맛이잖아 존나 맛있잖아 드럽게 맛있잖아 어쨌든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랑 맛이 똑같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쉬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라놓은 부분이 마감 처리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놓은 마감 처리를 제대로 안한게 좀 실망이긴 한데 맛있어 맛있어 근데 솔직히 비싸 솔직히 비싸 이게 하나 단품으로는 안팔고 꼭 8개 들어있는게 패키지로 4천원에 팔거든 8개 들어있는게 하나당 500원 꼬리잖아 솔직히 비싸 가성비 완전 구리고 비싸 가성비 완전 구리고 비싼데 아무튼 이거 8개 들어있는게 4천원 신제품 오리지널 바이치 오리지널 바이치 여기 이렇게 스카시테이프로 붙여져 있거든 이게 뭐냐면은 꼬지 나무 꼬지 나무 꼬지가 스카시테이프로 붙여져 있어 나무 꼬지가 스카시테이프로 붙여져 이걸로 먹어볼게 그냥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랑 맛이 똑같아 맛있긴 드럽게 맛있어 맛있긴 드럽게 맛있는데 아쉬운게 마감 처리를 안해가지고 이렇게 된게 아쉬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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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피 크림 도넛 오리지널 바이치 8개 들어있는게 4천원 8개 들어있는게 4천원이고 이렇게 패키지로만 하나 단품으로 안팔고 이렇게 패키지로만 팔거든 음 되게 조그마해 조그마해 조그마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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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마감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게 아쉬운데 맛있어 우리 친구 한입 줄게 우리 친구 크리스피 크림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 오리지널 바이치 한입 먹어봐 맛있지 맛있긴 솔직히 맛있긴 그냥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랑 맛 똑같아 맛있긴 솔직히 맛있어 음 음 솔직히 가격대비 완전 구려 이게 조그마한거 8개 들어있는게 4천원이면 너무 비싸 음 맛있긴 맛있어 맛있어